안녕하십니까 라운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책은 사이버가 대다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사계절 출판사에서 발행하였으며 저자는 김초혁 작가 김원영 작가입니다. 김초혁 작가는 후천적 청각장애인이며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김원영 작가는 다리가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그라는 개념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체의 장기나 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신하여 인체의 기계를 이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두 작가 모두 보청기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다 보니 사이버그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책은 각 작가들이 살아오며 장애인의 고충과 보조기구들을 이용하며 느끼게 되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신들에 대한 고찰이 그대로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사회적 차별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 4장 소제목에서 호킹만큼 인간적이지 않다면 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원영 작가가 쓴 부분인데 현재 일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기술과 인간이 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문제이기에 더욱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작가는 스티븐 호킹, 연세대 호킹이라 불린 이상욱 교수, 장애인이며 장애인권 운동가인 김상희 씨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스티븐 호킹이 움직이지 못하며 강단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가 최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강의를 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장애를 극복한 인간적 영웅으로 보이는 것이 대다수 대중들이 보편적 생각일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욱 교수는 2006년 연구 답사 과정에서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된 장애인이 됩니다. 2년 후 그는 첨단 보조기기들의 도움을 받아 강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이들은 누가 보아도 인간적 영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한 장애인이 많고 일반인 중에서도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사회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작가는 다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좋게만 보이는 흔단 기술과의 결합으로 인간적 영웅으로 보이는 경우는 휴머니즘적, 즉 다시 말해 생물학적 인간이 고유의 존재, 영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고 서술합니다. 작가는 광고에서 KT가 AI를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의 목소리 찾아주기로 시작된 프로젝트 영상을 이야기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전자식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전에 소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더 휴머니즘적, 즉 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AI를 통하여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 광고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작가는 그 장애인보다는 그 기술을 만들고 적응하게 만들어준 개발팀이 우리가 호킹에게서 보는 인간적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킹의 경우는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강의를 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인간적 영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같은 장애인이라 해도 AI의 도움으로 이야기하게 된 일반 장애인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소화로 소통하는 모습이 더 인간적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노인들이 종종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으니 보조, 보조기를 거부하고 전동 휠체어, 보청기 등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자신이 전동 휠체어는 어쩐지 기계의 일부가 되게 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김상희 씨는 몸을 직립으로 일으키는 스탠딩 기능의 국가의 다지능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그 휠체어가 너무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부척이나 신경을 쓰이며 불편함을 느낀 경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기술을 우리 삶은 더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모두를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호킹이 유명하고 부유한 천체물리학자가 아니라 평범하고 가난한 천체물리학자였다면 일반인들이 그를 장애를 극복한 인간적 영웅으로 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장애에 대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려 최첨단위 기술을 돈 주고 사서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인 장애인들에게 그것마저도 정상인이 기준해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한두 명의 일반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 이런 인책 자체의 부재가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막연한 동정이나 배려보다는 이유 있는 이해와 진정어린 인간리스의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